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들 뭐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겠죠 휴일인데 휴일날 아침에는 여러분들 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동안 또 일주일동안 일한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텐데 그 스트레스도 풀면서 살아야죠 괜히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빡센 하루 일정을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뭐 여가생활도 잘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몸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 건강 특히 몸이 무너지면 모든게 잘 안돼요 천만도 요즘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워낙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다 고난인 것들도 고난 여러분들 잘 극복했으면 좋겠구요 어 듣게 보니까 요즘 개미들이 개미들의 배신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미들의 배신 우리 개미들이 좀 약간 좀 행동이 좀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 좋은 삼전을 팔고 있어요 삼전을 매도하고 뭘 사고 있냐 TSMC를 사고 있다 TSMC를 매수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에서도 완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봤는데 어 일단은 그래요 지금 글로벌 파운더리 시장을 둘러싸고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에도 뭔가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2분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달 초반에 농악기미들은 국민 주식 삼선정자를 삼전을 순매도한 반면에 서학기미는 삼전의 대표사인 대만 TSMC하고 미국의 인텔 주식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다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이달 초반이 지난 1일에서 8일 동안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그 삼전 주식을 총 얼마 매도 했냐면 1조 8,141억 원 1조 8,141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전체 거래자 중 그 외국인하고 기타 외국인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약 6,632억 원으로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네요 이어서 기관이 한 4,798억 원 연기금이 한 3,422억 순위랍니다 많이도 팔았네요 보니까 그 반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에 국내 투자자들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TSMC 주식을 총 1,770만 4,800달러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한 198억 원 정도를 샀다는 거죠 인텔 주식은 523만 142달러 한 58억 3,900만 원 정도를 샀네요 TSMC는 198억 원 그리고 인텔은 한 58억 원 정도를 샀다는 거죠 순매수 예탁결제원 그 데이터는 실제 결제일로부터 2,3일 정도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TSMC하고 인텔은 이달 순매수 순위가 각각 TSMC는 5위, 인텔은 35위라고 하네요 특히 TSMC는 지난달 매수, 순매수 상위 10위에 오르는 등 매수세가 부쩍 몰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SMC 주가도 약간 좀 지지부진했죠 지난 1일에서 8일 3전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한 2.83 정도 올랐어요 그 반면에 같은 기간에 뉴욕 증시에서는 TSMC와 인텔은 각각 4.3%, 4.77% 상승폭이 더 컸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3점보다 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인텔은 8월 8일 날 보니까 월스티트저널 데이터를 보면 월가 전문가 36명 중 32명이 TSMC 주식을 매수 투자 의견을 낸 거예요 비중 유지는 1명, 매도 1명을 냈고요 특이하네요 특히 우리나라 애널들은 매도 이런 거 표시 안 하는데 여기는 매도도 나오는가 봅니다 매수 투자 의견이 많아요 이들이 제시한 12개월 목표 주가 중간값인 148.63달러라고 하네요 지금보다 한 20% 더 더 오를 것 같다는 글자 보고 있습니다 좀 높게만 잡네요 148달러 지금 한 12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합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코레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바이든이 아주 독풍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국 파운드리 업체 키우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변화에 예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 분혹기 속에서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는 2위 3점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거죠 TSMC 사려면 엄청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치열하죠 치열해 지금 보면은 미국도 쪼우지 뒤에서 삼성 따라오지 TSMC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날 백악건이 이번에 글로벌 반도체 대책 회의를 할 거예요 삼전 외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강조한 종합반도체 업체 인텔이 참석할 거라고 보이네요 또 인텔도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인텔은 그때 200억 달러 드린다고 하잖아요 한 22 정도 그래서 미국 예린지단조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두 개를 시켰다 그렇게 자기들 말로서는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TSMC는 지난 1일에 앞으로 자기들은 3년간 1000억 달러 하겠다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요즘 막 떠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도 뭐 얼마나 또 하겠습니까 아마 130조 하겠다 하는데 삼성도 이제 뭐 코락코락한 회사는 아니에요 삼성도 지금 현금만 갖고 있는 것도 꽤 됐죠 100조 이상 넘죠 현금만 해도 근데 문제는 그 현금을 썩히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쓰든지 빨리 뭐 M&A를 하든지 뭐 신기술에 투자하든지 써야지 자꾸 기업들은 그 돈을 썩히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투자하면서 자꾸 더 큰 이익을 내야지 않겠습니까 매출도 더 늘려야 할 테고 매출이 중에 매출 일단 매출을 계속 늘려야 돼요 매출이 정체되어 버리면은 그 회사 또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끼면서 매출 확대에 상당히 큰 신경을 쓸 거예요 그리고 R&D에도 연구개발에도 상당하게 공격적으로 나갈 테고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다른 건 다 자는데 시스템만도 제가 가장 좀 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TSMC에 비해서 잡아야 돼요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데 뭐 당장 뭐 1, 2년에 잡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 5년 뭐 한 10년 정도 보고 바짝 따라잡아 가지고 저 TSMC를 잡아 놔야 하지만이 이제 삼성이 또 매출 확대도 되고 영업이 또 극대화 되는 거죠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하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총수도 부조에 있고 총수도 없고 하니까 약간 좀 어수선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총수도 복귀할 테고 모든 것이 또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호적거리에서 계속 생길 테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뭐 1, 2년 투자할 것도 아니고 뭐 5년 10년 할 건데 그 사이에는 뭔가 좋은 흐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보니까 3점 팔고 뭐 TSMC 산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니까 하여튼 삼성전자를 믿고 사시는 분들은 계속 삼성전자 사는 거고 TSMC가 좋으면 TSMC가 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TSMC는 아직 안 삽니다 저는 안 사고 그냥 삼성전자가 더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더 좋고 삼성의 그 무한한 가능성과 그 능력, 그 힘, 그리고 열정 그런데 저는 확신이 꽂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전에 몰빵 하듯이 계속 삼전만 파는 거죠 해외기업 좋은 기업들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애플, MS, 구글 뭐 다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천만전자는 그런 쪽에 관심이 아직 안 가더라고요 오직 일편단심 뭐 민들레인가요? 일단 그 삼전에만 계속 해바라기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다 저도 뭐 분산 투자 할 거다 그래서 삼전도 하고 TSMC도 하고 인텔도 사고 ASML도 사고 램 리서치도 사고 뭐 다양한 등 많아요 AM도 사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을 테고 아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또 반도체 관련된 ETF도 살 거다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하여튼 현명하게 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뭐 이 극대워도 좋겠지만 일단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잘 지켜 가지고 자기 재산을 잘 부풀렸으면 좋겠어요 불렸으면은 하다가 오늘 하루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